마피아 게임 한 판 하시죠 도둑 잡기 수건돌리기 물놀이 저 앞에 물놀이도 있어 물놀이도 벗고름 또 씻어야 되고 귀찮아 보물찾기 보물을 또 숨겨야 되고 또 보물은 9년동안 찾는 게 있어 아 뭐! 왜 충청이 많아! 뭐 안 하면! 아 그렇잖아! 뭐 안 하면! 아 그렇잖아 땀나지 않네 아 못봤어 고기 국회로니까 낚시해서 나는 이 팀이랑 색깔이 안 맞아 나는 이 팀이랑 색깔이 안 맞아 잡는 사람 나 지금 느꼈어